준혜야 우리 집 가서 물충놀이 하고 아 파티하고 와 엄마 엄마는 병원 가지 엄마는 병원 진료보러 갔다고 어구 피곤해 왜 이렇게 일찍 일 났어 준혜 일곱시에 일어나서 피곤해? 응 네 있지 응이 뭐야 엄마가 엄마 나 연기하지 준혜 이뻐서 그래 엄마 이제 다시 말려 뭘 다시 말려 뭘 다시 말려 화장 준혜는 화장하는 거 아닌데 엄마 네 엄마 엄마 또 다른 거 찍을 거야 네 아 이거 찍었다 저거 찍었다 뭐 어떻게 한 가지만 찍어야지 엄마 응 근데 준호 어린이집 가야 돼서 이제 그만 찍어야 돼 엄마 엄마 응 내가 찍을게요 준호가 찍을 거야 네 엄마가 들어줄게 아니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노래 부를까 엄마 엄마 노래 불러줄까 엄마 응 엄마 응 내가 여기 이거 왜 엄마 이거 눌러요 눌러 이제 그만 찍을 거야 엄마 이제 이걸 찍어야 돼 준호 당근 먹어야지 아 아 준호 당근 먹을 거야 엄마가 뭐지 아니 준호 당근 먹을 거야 준호 당근 엠냠냠냠냠 야 너 내꺼 먹지마 너 내꺼 먹지마 너 내꺼 먹지마 준호 당근 먹어야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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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먹자 그래 엄마 이거 봐 이거 먹어야지 아니 준호 당근 먹을래 내가 당근 먹을 거야 나 노래 좀 불러봐 아니야 선생님 그거 말고 아니 장난감 놀래?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? 엄마 나 장난감 노래 불러줘요 장난감 장난감 기차가 지지 떠나간다 이거? 응 엄마 노래 잘 모르는데 준호야 준호야 준호가 찍대구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말을 네 노래 좀 불러봐 내가 말했잖아 기쁠 때는 서버리라고 공사고등병이 활짝 빌때까지 이제 그만하지 이제 어린이집 가야돼 네 이따 또 찍어줄게 안녕